이번 시간은 2021년 제3회 산업안전기사 필기기출문제 중에서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문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과목도 앞에 했던 전기와 마찬가지로 과락과목으로 잘 출제될 수 있는 과목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와 또 그렇지 않은 문제를 구분하는 것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다음 중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소의 종류는 고체, 액체, 기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체 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체 연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기체 연소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죠 대부분이 이건 확산이라 그랬습니다 공기 중으로 가연성 기체가 퍼져 나오면서 연소 범위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게 점화를 하게 되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기체에서 대부분 확산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좀 특이한 경우이긴 하지만 미리 혼합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 혼합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라는 말이 미리 예자죠 공부할 때 우리가 예습하세요 하는 말은 미리 공부 좀 해오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리 혼합을 시켜서 가장 좋은 혼합 비율로 혼합을 시켜서 점화를 시켜주는 경우는 예 혼합 연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체 연소는 대부분이 정발 연소입니다 정발 연소 액체 자신이 타는 것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액체에서 증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 전기가 공기 중에서 마찬가지 연소 범위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 점화원이 가해지면 연소가 되는 거죠 이건 정발 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특이한 경우지만 분무 연소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과거에는 액척 연소라고도 했습니다 벙커 CU처럼 점도가 아주 끈적끈적한 이런 액체들은 분무를 시키는 거죠 스프레이로 그렇게 해서 뿜어주면서 연소를 시키면 연소가 잘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분무 연소라고 합니다 조금 더 특이하지만 대부분 고체에서 우리가 분해 연소를 보게 되는데 액체에서도 비휘발성일 경우에는 또 분해 연소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하면 되고요 대부분은 정발 연소입니다 고체 연소는 표면 연소가 있겠죠 수치라든지 아니면 금속 같은 게 또 표면 연소를 합니다 그 다음 대부분은 분해 연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 나무, 플라스틱 이런 종류들은 다 분해 연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부분이 정발 연소는 액체인데 고체에도 정발 연소가 좀 특이하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초라고 그랬습니다 양초가 주성분이 파라핀입니다 이 파라핀은 증기가 타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지만 증기가 타는 정발 연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기 연소가 있습니다 이건 오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기 연소성 물질, 자기 반응성 물질은 특별하게 자기 연소로 따로 분류를 합니다 특징이 뭐였습니까? 오류 위험으로는요 본인 스스로가 산소를 많이 합류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 말을 시켜주면 스스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폭발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이 폭발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럴 경우 우리는 자기 연소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시험에서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한번 점검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고체 연소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고체 연소 같은 경우에는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 네 가지가 있는 거죠 표면 있고, 증발 연소 있고, 분해 연소 있고 예 혼합 연소는 기체에 들어갑니다 확산 연소와 예 혼합 연소 이렇게 분류하는 게 기체 연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고체 연소에서는 자기 연소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꼭 알아두셨다가 다음에 또 다르게 응용계에 나오는 문제도 우리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이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꼭 맞춰야 되는 건 일단 별표로 해서 몇 개 정도가 나오는지를 한번 다 푼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2번,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치를 퍼지하고자 할 때 잘못된 것은 퍼지는 치환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퍼지에 관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보기로 나오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도 쉽게 나왔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내용이 아닌 문제가 나올 때는 보기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거기에서 힌트가 있고 답을 찾을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 퍼지, 치환인데요 대상 물질, 퍼지를 해야 될 대상 물질의 물성을 파악한다 이건 기본이죠 그죠? 당연히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의 물성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파악을 해야 되고요 퍼지용 가스를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단시간에 다량으로 송입 이거 다 틀린 말이죠 그죠? 천천히 해야 되고 왜냐하면 퍼지가 안에 어떤 기체가 있을 경우에 이 기체를 덜어내고 안전한 기체로 다시 넣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확 넣는다고 해서 들어갈지도 않을 뿐더러 또 다른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속도도 천천히 하면서 필요하다면 MOC라는 최소 산소 농도 이상일 때 위험성이 있으니까 MOC가 최소 산소 농도 이하가 어느 지점에서 되는지를 파악하면서 그렇게 또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 잘못된 내용이라는 게 그래도 잘 읽어보시면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보기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장치 내부를 세정한 후에 깨끗하게 씻어내고 난 후에 퍼지용 가스를 송입하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 내용 절대 틀릴 문제는 아닌데 일단 표시는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봐 두시기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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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